안녕하세요 과일삼촌 입니다 과일삼촌이 알려드리는 수박 간단히 썰기 자 먼저 수박을 제 반을 잘라서 뒤로 엎어 놓습니다 그 다음 수박을 자 먹기 편한 크기로 자릅니다 자 이쪽도 가로도 자 똑같은 간격으로 자릅니다 자 다 자르셨으며 자 하나씩 이렇게 하드처럼 아이스바처럼 하나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을 감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구요 우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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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